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론 심도 있게 투자에 투자자들의 시선을 바라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 살짝 드렸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도 좋지만 5G 관련 종목들도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5G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동안 좀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5G 관련 주들이 지난주 수반부터 조금씩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G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던 상태인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 5G 관련 주들이 5G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이 5G에 대한 투자가 지연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5G 장비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계속해서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스테크라든지 솔리드 같은 기업들이 오늘도 5% 이상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투자가 지연됐었던 부분이 올해에 재개된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2월달 3월달부터 삼성전자가 일본의 엔티티 도코모라는 통신사에서 5G 장비 수주 소식이 들려왔고 캐나다 기업 캐나다의 통신사와도 장비를 납품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2020년도에 전 세계에서 이 5G 장비 비율이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5G 장비를 만들게 되면 그 장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이 또 우리나라 5G 장비주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3월달 2월달부터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면서 그게 매출로 잡히게 된다면 우리나라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서 올해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나 2차전지나 그리고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됐지만 당시에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합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기업들이 통신 장비 기업들의 상당수가 노키아의 인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5G 무선망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비와 부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와 많은 공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5G 장비주들은 실질적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늘어나면서 이런 호황이 약 1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호흡을 갖고서 매매를 해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규 대표와 함께 5G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보자. 단순히 지금 오른다고 해서 급등할 거다 이런 전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5G와 관련된 투자 이제는 작년에 못한 것들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5G와 관련 종목들도 너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고민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대부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 5G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힌트 좀 주세요. 네,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낙폭이 많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컸다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개선된다면 그만큼 만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국내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바로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종사 같은 경우는 광 트랜시버에 대해서 국내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5G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를 하면서 정부에서 투자가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고서 다른 나라들은 투자가 많이 지연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 시장에서 좋은 결과물을 냈습니다. 좋은 매출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5G 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선 쪽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나온 건데 올해에는 5G, 그러니까 무선 통신망에 대한 핵심 부품을 수출하면서 그에 따른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야 어제, 그제, 지난주 후반부터 좀씩 올라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는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어쨌든 부력 사업 분야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교 대표는 5G 종목 중에서 오이솔루션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재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